입원 치료를 받았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병명이 전립선 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틀리이트 국립군병원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에서 전립선 암이 발견돼 22일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뒤 다음 날 바로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염에 따른 통증과 일부 장기 기능이 손상되는 합병증으로 새해 첫날 다시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완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오스틴 장관이 9일까지도 군 최고 통숙원자인 대통령에게 암치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두 번째 입원 다음 날인 이달 2일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의 권한을 부장관에게 넘겼고 국방부 역시 장관이 나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스틴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백악관은 오스틴 장관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